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 즉 자기 의론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폐망케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전에 죽으려느냐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주오니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목성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들 삶 속에 평안 주시고 취하로 제들을 거느리시며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주님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고 또한 저희들 앞서 행하시며 저희들을 교훈하시고 지도하시고 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그 말씀을 저희들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바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은총과 복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지나치게 말라 지나치게 말라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 성어 가운데서도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그런 말이 있죠 뭐라고 하죠? 과유불급 고등학교 한자 시간에 안 좋으신 분들은 대답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유불급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 지나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우리는 정말 지나치게 아쉬워요 특별히 열정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들 과격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좋은 일에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도 지나친 것은 해가 될 수가 있다는 것 우리 육체를 가지고 살아기 때문에 우리 몸에 영양이 공급되어야 되죠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영양가 있는 좋은 음식이라 하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먹으면 오히려 유익이 되기보다는 해로울 수가 있는 거죠 암이라는 한자 암이라는 말도 기분 나쁘고 한자로 써도 기분 나쁜 암이라는 한자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암이라는 글자 속에 입구자가 세 개가 들어가 있고 그 밑에 산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산자 풀이에 따르면 암은 언제 걸리는가 새 입을 가지고 산처럼 먹어대면 암이 걸린다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 좋은 거지만 너무 많아지면 해가 될 수가 있다 잠도 마찬가지래요 우리 인간이 정말 피로사회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분주하게 동분소주하며 살아가는데 휴식이 꼭 필요하죠 정말 하룻밤 깊이 숙면을 취하면 보약보다 낫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신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도다 라고 했습니까 잠을 주신다 잠이 정말 보약이에요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그 잠도 과도하게 자면 사람이 게을러지 아쉽고 게으른 종욕이 그를 죽이나니 하는 말씀대로 잠도 너무 지나치게 자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된대요 최근에 나온 의학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간이 잠을 몇 시간 자는 것이 가장 좋을까 전통적으로는 8시간을 얘기를 했는데 8시간이 좀 많다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몇 시간이 좋은가 7시간 정도가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잠을 9시간 10시간 이렇게 자면 사람이 머리가 둔해진댑니다 잠을 자서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원하지만 그것도 지나치면 오히려 장수의 해가 된대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제 후배가 아주 잠을 좋아하는 후배가 있었습니다 친구는 휴일 되면 밤새 잠을 자고 오전 내내 잠을 자고 오후 한 2시쯤에 일어나가지고 저한테 선배님 제가 어제 이렇게 잠을 충분히 잤습니다 아주 보람스럽게 얘기를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잠도 너무 과도하게 많이 자면 오히려 두뇌도 안 좋고 정신건강에도 안 좋고 신체건강에도 안 좋을 수가 있다 사실은 오늘날 현대인들은 너무 잠을 적게 잡니다 조명 때문에 밤낮을 모르고 밤새 내내 뭐 그렇게 볼 일이 많고 할 일이 많은지 잠을 안 자는 것이 건강에 해가 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러나 때로는 너무 잠을 지나치게 자는 것 잠은 좋은 것이라데 지나치면 해로울 수가 있다 운동도 마찬가지 정말 인간이 건강해지면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너무 운동을 안 하면 너무 너무 다리를 안 쓰면 나중에는 힘을 잃어가지고 움직이는데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이 건강할 때 부지런히 걸어다니세요 몸을 움직이세요 사실 사실 세계 장수천을 탐방하면서 인간이 건강 장수 삶을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한국의 고령사회연구소 박상철 소장이란 사람이 통계적으로 탑이 뭐냐 하면 건강 장수길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바로 움직이라 움직이라 건강 건강이 운동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받으니까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운동도 너무 지나치게 하면 해가 될 수 있어요 한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목사님 테니스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테니스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 뜨거운 한낮에 테니스를 치면서 볼을 쫓아서 여기저기 정신없이 달리다가 그냥 쓰러지셨어요 쓰러지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아니 건강하라고 하던 운동이 생명을 앗아갔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저도 오랫동안 테니스를 쳤습니다 동부에 쓸 때 이야기인데 테니스를 치는 동부는 캘리포니아처럼 날씨가 안좋아서 목요일날 비가 오면 창문 밖에 내리는 비를 보고 가슴 아프게 바라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테니스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한 번은 테니스를 치고 한 두세 시간을 치고 아주 몸이 피곤해질 대로 피곤해진 상태로 돌아와 보니까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족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족구를 보니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가 저도 모르게 너무 템팅 너무 유혹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또 휩쓸려 들어가서 또 한두 시간 족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일어나는데 갑자기 다리에 전기가 오는 거예요 찌르락 전기가 오면서 다리가 아파가지고 아주 걷는 것이 보행이 몇 달 동안 불편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제가 결론을 하나 도달한 것이 있습니다 결론이 뭘까요 한 종목만 하자 하는 결론이었어요 아니 무슨 또 테니스만 치면 됐지 또 족구까지 쫓아다니면서 좋아야 될 운동이 건강에 좋아야 될 운동이 오히려 해가 될 정도로 그러고 다녔는가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지나치게 말라 의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말라 의는 좋은 것 아니에요 지혜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말라 지혜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에서도 지나치게 말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 뜻이 무엇일까 함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7장 15절 말씀 시작 내가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 즉 자기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이 세상이 완전한 세상이 아니고 그리고 인생이 살아도 너무 유한한 인생 무상 헛된 날을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가 관찰을 해봤더니 자기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자기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자가 말하기를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폐망케 하겠느냐 너무 지나치게 의인이 되고 너무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면 스스로를 폐망케 하는 것이다 그 말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 다음 구절에 17절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전에 죽으려느냐 그럴 수가 있겠죠 이 17절 말씀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지나치게 악인이 돼가지고 너무 사람들에게 몹쓸 짓을 하고 악행을 한 사람은 제명 못 살아요 너무 우매해가지고 그 어리석음 때문에 그 인생의 중도에 끊쳐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17절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이 16절 말씀이 이해가 되질 않아요 지나치게 은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폐망케 하겠느냐 이 말씀을 이해하는 키는 이때 의인은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기 의에 빠져 사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지혜자 역시 스스로 지혜롭다 라고 여기는 자를 말해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사람인가 싶을 정도의 그렇게 의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눈에는 모든 것이 비판의 대상이 되어버리죠 자기의 의의를 품고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납하질 못합니다 가치 없는 판단이 나가게 되있단 말이죠 자기의 의에 빠져있는 사람은 그래서 어땠는데 정말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하는 생각에 빠져들 위험성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길을 가장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은 남의 말을 안 듣죠 내가 가장 지혜로운데 무슨 남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시간이 아깝고 다른 사람의 상담을 받는 일은 자기 사전에는 상담이란 단어가 없는 거죠 왜? 자기가 가장 의롭고 가장 지혜로우니 자기의 자기의는 무서운 것입니다 자기의 를 주장하고 자기의 를 내세우고 자기의 에 빠져 사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존재인 것처럼 착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무서운 일이죠 그것은 그야말로 영적인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의로운데 무슨 의롭다 하심이 필요하겠는가 아니 내가 이미 의로운데 무슨 의의 선물이 필요해요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니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것 그것은 자기에게는 필요치 않은 한낱교류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기 가슴을 치며 감히 우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한 채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는 그 세리가 의롭다는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담을 얻고 성전에서 내려갔다 예수님이 비유에 나온 말씀하니 두 사람이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은 서서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하나님 저는 이 세리와 다른 존재입니다 저는 늘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을 하고 도적질 가는 모든 죄악들을 한 번도 범한조 없이 살아왔습니다 옆에 있는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자기 가슴을 치면서 주여 이제는 불쌍히 여기소서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왔다가 성전에 내려가는데 바리세인이 아닌 이 세리가 의롭다심을 받아 성전에 성전에서 내려갔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결론이 뭐예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노아문 18장 14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다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폐많게 하겠느냐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열심히 있는 민족 아주 패셔니트한 그런 성질을 지닌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히 지식을 조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께 복종치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어요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 신약성경 252면입니다 신약성경 252면 로마서 10장 2절 3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 시작 내가 증거하느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조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연 배라 내가 증거하느니 저희가 저희는 누굴 가리킬까요? 유대인이란 말입니다 유대인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어요 그러나 지식을 조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지식은 무슨 지식일까요 여러분? 세상 지식이겠습니까? 인본주의적인 지식이겠습니까? 무슨 지식이에요? 바로 말씀에 대한 지식이죠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그 결과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 의 실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 의 본체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 결정체 인 예수를 복종치 않았습니다 자기가 의로운 민족인데 하나님이 의의를 담제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전달하러 오신 의 결정체인 예수를 그들이 복종치 않고 오히려 거부하고 배치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조친 것이 아니었지요 자기 의가 그래서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는 것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살아가는 의인들 자기를 스스로 지혜 있다 라고 생각하는 지혜자 그들은 오히려 과도하게 자기 의와 자기 지혜를 지나치게 신봉한 나머지 하나님의 의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지 않게 되니 그 결과가 폐망이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 양자를 벗어난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 7장 마지막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7장 18절 말씀이죠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침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나치게 의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는 것도 아닌 길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지나치게 우매자가 되는 것도 아닌 그 양길에서 벗어나는 제3의 길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자 한 번은 예수님한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제자들을 정지하면서 우리는 무슨 모든 것 물질이 생기면 전부 다 갖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예수님 제자들은 그렇게 못 살지 않습니까 심지어 심지어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도 우리는 다 하나님께 헌금했으니 더 이상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할 의무가 없다 바로 고르반 고르반이라는 것은 모두 고르반 하면 다 하나님께 따로 구별해서 바쳤다 라는 뜻인데 그렇게 의롭게 지나치게 의롭게 행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려 하는 거다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의 유전이 더 의로운 것이냐 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냐 더 하나님께 열심히 믿는 것이냐 그렇게 행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 것은 가이사 에게 부모님의 것은 부모님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유전을 따라서 더 의로운 양 더 헌신된 신앙인 양 의인 양 은인 양 행세하는 바르셋네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은 더 의롭지도 더 의롭지도 않고 죄들 삶 속에 죄들 삶 속에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자기 의리를 세우려고 힘쓰며 열심으로 행하되 말씀의 지식을 따라 행치 않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기 쉬운 죄들을 향하여 지나치게 말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는 이라 하신 대로 자비로신 하나님 오직 제리에 하나님을 경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